야 넘어가갔다 조심하세요 넘어가갔어요 다 되셨어 이제 이것만 하면 여기 여기다 한번 헤딩 할 것 같아요 헤딩 하면 병원 바로 가야 되고 내리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하늘이 아주 맑은 맑은 합니다 바람은 좀 불고 바람은 좀 차지만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 아주 하늘 색깔이 멋지고 이쁘네요 비가 오면 날이 개듯이 좋은 날도 꼭 온다니께요 안 그래요 형님들 아 오늘 되게 바빴습니다 오전에 이 차는 태백에서 온 차인데요 냉장고 100리터 바꾸고 똥통 없애고 수전 뛰어버리고 수전이 필요없다고 해서 또 뛰러 왔습니다 일주일에 두 대씩은 오는 것 같아 에어컨 달고 또 뭐 이것도 할게 꽤 많습니다 이 차는 업그레이드 하러 오셨네요 태백에서 오셨어요 아 그리고 이 차는 어 11인승 차인데 고창에서 오셨네요 고창군 전북 고창군 흥덩면 동사리라는 데가 있네요 동사리 동사리 동네에서 오셨네요 에 사장님 것도 이제 에어컨 달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은 좋습니다 살인구동이고 15년식 입니다 아 깔끔하네요 아 바람이 차다 근데 아우 뜨뜻하다 에 히터를 틀어놔야죠 그래야 뜨뜻한 줄 알지 야 이게 온수매트를 계속 틀어놨더니 배터리는 얼마나 먹었나 4% 먹었네 4% 1.92 암페야 뭐 꺼졌다 켜졌다 그러네 야 온수매트 계속 틀어놨는데 뜨끈뜨끈하면서도 태양광에서 계속 충전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한대로 그냥 뜨끈뜨끈합니다 훈훈하기도 하고 히터도 또 틀어놔야죠 약하게 너무 건조하지 않게 아 전번에 해루질 갔다 온 얘기 해드릴까요 냉장고 하나 두개 세개 있어요 제 차에는 냉장고가 하나 두개 세개 이렇게 있잖아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잡았나 없이요 없어 가서 바람 불어갖고 파도가 1m는 치는데요 바람 불어갖고 파도가 1m 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 배 내리다가 배 떨어뜨리고 배가 떠내려가고 배 찾으러 끌려가고 아이고 참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거길 미친듯이 기어가가지고 뭘 몇 개를 따먹었다고 그래가지고 홍합 따라갔다가 서비인가 담치인가 따라갔다가 뒤집 보내고 왔어요 바람 부는 날은 집구석이 있는게 최고입니다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은 집구석이 최고다 아셨죠 제가 요번에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코피도 나더라구요 얼마나 힘들었나 그냥 해루질은 가슴장아 입고 털로 떨려 떨리는게 최고에요 배 타고 꺼불고 도로 내리다가 죄질 뻔했습니다 죄질 뻔했어 냉장고는 침은 하나 두개 세개를 다 채워갖고 근데 채우기 무얼 채워 가서 고생만 직사기하고 그냥 왔는데 하여튼 그래요 욕심내지 말고 인생은 즐겁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한 욕심부리다가 되질 뻔했습니다 하여튼 그 온수매트는 제가 이제 계속 테스트로 해보는데 따뜻하고요 무시동 히터 안 나오시는 분들 빨리빨리 점검해가지고 안 나오시면 빨리빨리 공장 오셔갖고 서비스 받으시고 이 차량은 냉장고가 원래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동식으로 이렇게 앞뒤로 밀 수 있게 장착을 했고 TV가 옆에 달려 있었는데 이쪽으로 천장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리고 해야 될 것도 많네 온수매트도 또 장착하라고 하시니까 또 해야 될 것 같고 할 게 여러가지 몇 개가 있네요 와우 캠핑카가 문을 닫아가지고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잘 되다가 왜 닫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되면 닫았겠어요 사업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거는 네 테레비가 잘 나오고 아우 테레비 아주 그냥 역시 차가 크니까 이게 거실 공간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여기 보실래요 외부 외부 저쪽 뒤에도 테이블이 있고 얘는 여기도 있습니다 테이블이 이렇게 1600 나와요 600에 1600 4명이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4m짜리 어닝을 달 수 있습니다 얘는 테레비는 32인치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인산철 900A 들어가고 옆에 상부장 달고 그다음에 에어컨 달고 온스매트 장착하고 그래서 이제 판매를 준비하려고 해요 얘 기가 막혀요 얘 마크는 아주 뽀데있게 달아놨어요 반짝반짝하게 연식이 99년식인가 그런데 키로수가 웃겨요 키로수 99년에 142,260km 여기 보이시죠 이스타나의 DPF 달린 차는 우리나라에 몇 대 없습니다 그중에 한 대가 얘요 제가 얘를 2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저 2주차장에 있다가 끌고 온 거예요 이제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누가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집에 이스타나는 얘 말고도 두 대가 더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어디서 직접 보셔야 돼요 얘는 실물 영접을 해야 돼요 일명 방바닥 TV에서 얘기하는 방스타입니다 방스타 전 세계를 여행하고도 멀쩡했던 차 방스타 여기도 있습니다 구조변경 대기자 현황판 올려놔 봐요 구조변경 대기자 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2425 강땡훈님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1525명 순변 대기 그 다음에 쭉 9709 두번째 9709 420 432명 현재 2,800명 2,080명 있는 거예요 9,800명 조땡진님 319명째 4523 4523 4523 송땡섭님 318명 9,435 김땡섭님 1526명 나머지는 계속 검토중 2435 7022 2435 7022 검사 완료네 얘네들은 아 완료됐네 얘네만 지금 대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한참전에 올렸는데도 대기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은거죠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뻘겋게 나오지 왜 이렇게 뻘겋게 나오지 뭐라도 1930 219명 ale 12,000 수고한 수고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